두 번째 섹션 프로세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의 개념,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각 프로세스에 CPU가 할당돼서 수행이 되고 프로세스 정보는 PCB라는 거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다양한 상태의 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PCB가 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합니다. PCB라는 게 다른 용어도 있어요.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테이블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각 프로세스마다 고유의 PCB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문맥 교환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 교환 아래쪽에 적혀 있죠.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가 저장된 후 다른 프로세스 정보를 PCB에 적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쉽게 작업 내용을 서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현재 작업하고 있던 프로세스 내용을 별도로 저장해놓고 다른 프로세스의 작업 내역을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래쪽에 타임 슬라이스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대한 차이가 나와 있죠. 타임 슬라이스가 작은 경우에는 문맥 교환수와 인터럽트 횟수와 오버헤드가 다 일제히 증가를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가 뭐였어요? 작업을 진행하는 단위잖아요. 예를 들어 타임 슬라이스가 5초다 그러면 5초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타임 슬라이스가 10초다 그러면 10초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임 슬라이스가 큰 경우에는 작업이 그만큼 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소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상태입니다. 프로세스는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 상태로 나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죠. 생성과 종료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준비를 먼저 보면 CPU의 할당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실행은 CPU를 할당 받아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기는 입출력 처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잠시 멈춰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블록, 웨이크업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들이 상호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험 공부하실 때 자 일단은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준비 상태에서 디스패치를 통해서 CPU를 할당 받는 거예요. 사실 할당이라는 개념이 디스패치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CPU를 디스패치, 할당해서 실행 상태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임 런아웃 아 이게 여러분들은 책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걸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실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타임 런아웃을 먼저 볼게요.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당된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일단은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것과 실행 도중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무언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블록 과정을 거쳐서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대기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는 사용자 입력이 끝나면 이제 준비가 된 거니까 다시 깨워서 준비 상태로 돌아옵니다. 바로 실행 상태로 가지 않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 예를 들면 A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대기하는 동안 CPU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B나 C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할당이 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프로세스는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다시 나 다시 할 수 있어요.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CPU가 다른 거 처리하다가 여기서도 대기 상태가 발생되겠죠. 아니면 끝나든지 그러면 다시 A로 와서 디스패치 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인터럽트 인터럽트가 앞에서도 잠깐 잠깐 이야기 언급이 됐었었죠. 인터럽트는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특정 요인에 의해서 잠깐 멈췄다가 이 요인을 해결하고 다시 복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다가 물을 약간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밥 먹는 걸 잠깐 멈추고 물을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밥을 그만 먹나요? 다시 밥을 먹죠. 그 얘기에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별도 발생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거 이걸 인터럽트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럽트는 외부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외부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충격을 가하는 거죠. 입출력 장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타이밍 전원 이상 예를 들어 기계 차고 컴퓨터를 발로 차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버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내부 인터럽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요청에 의해 발생한다고 써있죠. 요청에 의해 발생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터럽트 처리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일단은 하고 있는 연산까지는 마무리를 해요. 프로세스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부분 부분의 연산 중에 하고 있는 연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일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PCB, PC PC라는 거는 프로세스 통신, 프로세스 컨트롤 이런 뜻이에요. PCB 앞에서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정보 저장을 해요. 그리고 문맥 교환을 통해서 요거는 옮기고 다시 처리 루틴을 집어넣는 이런 문맥 교환을 통해서 CPU 할당을 전환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해요. 그 다음에 처리가 끝나면 프로세스 상태를 다시 집어넣어서 복구한 다음에 다시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결국 길게 얘기했지만 인터럽트 발생되면 잠깐 멈춰서 프로세스 따로 보관해놓고 인터럽트 처리한 다음에 다시 꺼내와서 수행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통신 IPC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인 통신 방법이 없는 프로세스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IPC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유 메모리 메시지 전달 기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 메모리는 메모리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 전달은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지만 불안정한 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느리지만 안정적인 기법을 선택할 건지 이런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로 경량 프로세스라고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경량이라니까 좀 가벼운 양이 적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단일 스레드를 가지는데 둘 이상의 스레드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 방식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스레드는 서로 독립적으로 다중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병행성 증진이 가능하고요.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낭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이 정도까지 스레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스레드의 종류죠. 스레드의 종류는 사용자 레벨과 커널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레벨은 빠르지만 구현이 어려운 그리고 커널 레벨은 느리지만 구현이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서로 보완한 게 멀티레벨 스레드예요. 멀티레벨 스레드는 빠르게 수행되어야 하는 스레드는 사용자 레벨로 작동을 하고 안정성이 필요한 스레드는 커널 레벨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사용자, 커널, 멀티레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금 이야기했듯이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PU가 어떤 프로세스를 건드리고 있을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스케줄링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세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강제 중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선정과 선점형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선점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점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프로세스 스케줄링 원칙 나와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 효율적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비선점형 스케줄링 종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단 FIFO입니다.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평균 반환시간이 좀 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평균 반환시간 실행시간 대기시간 공식 나와 있죠.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총 실행시간에서 총 프로세스 개수를 나누면 평균 실행시간이에요.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하면 반환시간인데 이거 우리가 운영체제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턴어라운드 해서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데 앞선 프로세스들의 실행시간 합계 그리고 도착시간 내 도착시간이죠. 내 도착시간을 빼면 된다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ABC가 있는데 각각 A를 완료하려면 이만큼 B를 C를 완료하려면 이만큼 걸린다는 소리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도착한 게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얘는 0초에 얘는 1초에 얘는 2초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를 먼저 볼게요. A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가 먼저 진행이 되겠죠. 얘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24초가 걸리겠죠. 자 그러면 B는 24초 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A보다 1초 늦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24초에서 1초를 빼서 얘는 지금 23초를 기다린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보는 거죠. C는 2초에 들어왔어요. 2초에 들어왔는데 실제 실행시간은 3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A와 B를 다 처리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A와 B의 실행시간 30초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만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시간이 28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SJF예요. 용어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숏 잡 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순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시간이 길 경우에는 무한대기 기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한대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한번 보죠. 일단 프로세스 위랑 똑같습니다. 24초 6초 3초가 걸리고 도착시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대기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얘가 먼저 수행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24초 뒤에 A는 끝나겠죠. 자 그러면 24초 뒤에 이게 끝나고 봤더니 B와 C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물론 B가 먼저 도착했지만 작업시간 실행시간은 얘가 더 짧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얘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4와 3을 더한 27 그리고 도착시간을 뺀 상태가 대기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 봤던 건 FYFO는 도착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SJF는 실행시간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 HRN입니다. HRN은 FYFO와 SJF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죠. 대기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공식을 보시면 대기시간과 실행시간의 합 나누기 실행시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무보다 분자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값이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HRN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간과 도착시간 이런게 나오는게 아니라 실행시간과 대기시간 이 정도까지 주어지고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래쪽처럼 나오는 거죠. 실행시간과 대기시간을 준 다음에 우선순위를 안줘요. 안주고 가장 먼저 수행되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죠. 실행시간과 대기시간을 더해요. 그런 다음 실행시간을 한 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더하고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더하고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0 더하기 10 해서 30 적는 거고요. 여기는 24가 되겠죠. 여기는 6하고 10하고 더해서 16이에요. 이런 식으로 6분의 16 4분의 24 20분의 30 또는 30 나누기 20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세스 B 같은 경우에 실행시간은 4초지만 초라고 할게요. 대기시간은 20초 가장 많이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시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가장 먼저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선점형 스케줄링이에요. 지금까지는 작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했다고 하면 선점형은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계속 계속 쪼개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멈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어렵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RR 라운드 로빈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타임 슬라이스를 사용하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산 방식은 FIFO와 동일한데 프로세스가 끝나는 기준이 아니라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당연히 타임 슬라이스가 실행시간보다 커버리면 쪼개질 않기 때문에 FIFO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아래쪽에 예를 한번 볼게요. 5초의 타임 슬라이스 실제로는 훨씬 짧아요. 5초의 타임 슬라이스를 가진 프로세스를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프로세스가 ABCD가 있고요. 남은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실행시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시간은 실행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10초 18초 5초 3초 남아있고요. 실행시간이 도착시간은 0초 2초 5초 6초 도착했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헷갈려요. 타임 슬라이스 간격으로 5초 전체 프로세스를 차례로 수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초 여기서 5초 여기서 5초 여기서 5초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남은 시간에서 5초씩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10-5니까 5가 된거고 18-5니까 13 그리고 5-5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3-5니까 0이죠. 이렇게 5초씩 타임 슬라이스 간격으로 빠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대기시간이 어떻게 됐냐 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행을 했죠. 문제가 안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 작업을 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5초가 대기시간이에요. 그런데 2초 늦게 도착했죠.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거죠. 그래서 3초 대기를 한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A와 B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2죠. 그렇기 때문에 10초가 걸리는 건데 5초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 적어놨죠. 10초 뒤에 수행이 되지만 5초 방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 대기시간은 5초일 거다. 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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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 다음이니까 15초예요. 15초 뒤에 수행이 되는 건데 얘가 6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9초가 실제 대기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렇게 하고 이런 형식으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C와 D는 이미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남은 애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는 한 번 하면 끝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8초가 남을 거고요. 다시 하면 3초가 남을 거고 다시 또 하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B 같은 경우에는 총 18초의 대기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18초냐면 위쪽에서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거 작업할 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본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거 작업하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작업을 하죠. 그리고서 다시 자기한테 차례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작업이 없으니까 자기만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5초 여기서 5초 얘는 3초죠. 그리고 여기서 5초 가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다 더하면 18초 대기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개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각 작업의 평균 실행시간은 A, B, C, D 나누기 4 해서 9고요. 평균 대기시간은 A, B, C, D 계산해보면 10.75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실행시간과 대기시간을 다 더하면 평균 반환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19.75초가 평균 반환시간이 됩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는 좀 더 간단한 것들도 많습니다. SRT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프로세스에 남아있는 실행시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SJF 기법을 선점 형태로 변경을 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실행시간이 가장 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FQ가 있습니다. 멀티레벨 피드백 Q라고 되어 있죠. 짧은 작업이나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각 대기 리스트가 있으면서 각 대기 리스트마다 타임 슬라이스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낮은 Q일수록 타임 슬라이스는 커지고 CPU 사용을 마친 프로세스는 낮은 Q로 이동된다고 되어 있죠. 여러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결국에 요것만 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관련 기술이에요. 첫번째로 상호배제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임계구역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임계구역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서로 공유하는 자원이 들어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둘이서 같이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써있는 거고요. 독점도 불가능하다. 얘만 계속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서로 공유를 같이 사이좋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타적이어야 된다. 라고 써있는 게 상호배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단 하나의 프로세스만 임계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세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 이걸 상호배제라고 합니다. 상호배제를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암기하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상호배제 알고리즘 상호배제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금과 인터넷 봉쇄 엄격한 교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을 읽어보시면 설명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요. 항목만 암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길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걸 바쁜 대기현상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죠. 바쁜 대기현상이 증가하면 운영체제는 부담을 갖게 돼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마포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마포어 알고리즘이 뭔지를 봐야겠죠. 네 번째 세마포어 임계구역을 지키기 위한 기존 상호배제 알고리즘이 바쁜 대기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개발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재우는 피연산과 나중에 깨워주는 부위연산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피연산 말고 슬립이라든지 웨잇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웨이크업이랑 시그널 부위연산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세마포어를 나타내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시그널은 아닌데 이 코드에는 항상 S가 나와요. 그래서 피와 보이 S 또는 웨잇 시그널 S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종류의 코드가 보인다고 하면 세마포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시어너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S가 화장실 칸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니라 화장실로 생각해보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남은 화장실 칸을 하나 지우는 거고요. 화장실을 나오게 되면 남은 화장실 칸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세 칸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세 개가 진입이 됐다 그러면 비어있는 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고요. 거기서 한 명이 나오게 되면 비어있는 화장실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교착상태예요. 교착상태는 같은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착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래와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마찬가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나와 있는데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만 하시고 항목을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죠. 아래쪽에 예방 회피 발견 회복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방 같은 경우에는 교착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부정해서 예방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배제를 부정한다든지 비선점 점유화 대기 환영 대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회피입니다. 회피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착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애초에 회피하는 대표적으로 은행원 알고리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원 알고리즘은 쉽게 대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모두 해주지 않고 가능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죠. 아예 이런 것들을 회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발견입니다. 컴퓨터의 중단 원인이 교착상태인지 다른 이유인지 발견하는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이에요. 교착상태가 발생한 프로세스들 중에 중단할 프로세스를 정해서 자원을 빼앗아버리는 그러니까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중단할 프로세스를 희생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희생량을 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진행률이 적거나 자원을 적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아상태 등으로 스윙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서 회복을 시키는 교착상태를 해제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